이렇게 인터파크 소담상의 기업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브리스노우의 링클 리무버 스틱입니다. 자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저희의 큰 장점은 손에 묻지 않고 주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 아이크림 손으로 바르시죠? 이제 아이크림은 손으로 바르는 것은 그만! 쉽고 편하게 주름으로 고민이 있는 부위에 슥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리무버 스틱입니다. 눈가, 활짝, 입가 등에 발라주면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며 립스틱과 같은 고체 스틱 제형으로 더욱 손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에 유해한 성분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합성방부제, 인공색소, 인공항력, 합성유화제를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. 특히 링클 리무버 스틱은 민감한 눈가나 입가, 입술에 바르는 제품으로 유기농 성분은 85% 이상 넣어서 눈 시림 걱정 없습니다. 피부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재료들만 엄선하여 사용하였습니다. 네, 잘 들었어요. 어떨 때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의 링클 리무버 스틱에는 비타민 E를 보존제로 사용하여 영양 케어에도 아주 적합하여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흠, 아무래도 휴제가 간편하고 스틱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건조함을 날려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?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조함, 주름관리, 수분관리를 저희와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프리스노우의 링클 리무버 스틱 및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